다음 달 28일로 다가온 시카고시 선거에 앞서 조기투표가 오늘 목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월 26일 오늘부터 2월 28일 선거 당일까지 슈퍼사이트와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두 곳에서 조기투표가 가능합니다. 시카고시 50개 전시지구에서 실시되는 조기투표는 2월 13일에 시작되며 2월 28일 선거 당일까지 계속됩니다. 시카고 유권자분들은 사시는 곳에 상관없이 시카고 내 조기투표장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장소의 위치와 자세한 주소를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시카고시 선거가 한 달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시카고시 선거에서 시카고시장, 시의원 및 경찰 지역위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2월 28일이지만 오늘부터 슈퍼사이트와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두 곳에서 조기투표가 실시되었는데요. 191노트클러크스트리트에 위치한 슈퍼사이트에서의 조기투표는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선거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됩니다. 선거일 한 주 전인 2월 20일부터 선거 전날인 2월 27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립니다. 69 웨스트 워싱턴 스트리트 6층에 위치한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됩니다. 선거일 한 주 전인 2월 20일부터 선거 전날인 2월 27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립니다. 시카고시 50개의 전 시지구에서 실시되는 조기투표는 2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며, 2월 28일인 선거일까지 계속됩니다. 모든 50개 시지구의 조기투표장과 시카고 다운타운 슈퍼사이트는 선거 당일에도 투표센터로 열립니다. 시카고 유권자분들은 사시는 곳에 상관없이 시카고 내 조기투표장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분들은 선거 당일을 포함한 선거 기간 동안 가장 편리한 투표장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기투표장에서 유권자 등록 관련 서비스인 신규 등록, 이름 변경, 그리고 주소 변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권자 등록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이름이나 주소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두 개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둘 중 하나에는 유권자의 현재 주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유권자분께서는 312-269-7900으로 전화하시거나 cboe at chicagoelections.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BC 뉴스 이소영입니다. KBC 뉴스 이소영입니다.